안녕! 느낌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왜이렇게 귀엽냐 이제 먹을거에요 귀엽다 지금 너무 화나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야 약간 남이 화나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인가 보라고 특히 특히 너가 그럴 때 제일 귀여워 야 리더는 안 떤다 너무 아파 야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안녕하세요 리노 안녕하세요 리노 안녕하세요 방찬 안녕하세요 리노야? 멋있다 형아 보고 말해줄 수 있어? 멋있다 진짜 0점 1점 하는거네 어? 아이 미겔! 미겔! 제발줘 아래키 중간 1점 취 중간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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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5점 6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